어..어.. 집에 왔어요. 저는.. 집에와서.. 집에와서 해장방송을.. 네.. 해장방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손흥민 경기 보기 전까지.. 네.. 손풀기를 좀.. 좀 해놓으려고.. 뭐.. 글쎄요.. 타이머택을 한번 해볼지.. 아니면.. 그.. 그냥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 한번 해보려고.. 네 잔대님 어서와요. 네.. 성당 청년들하고.. 밥을 좀 먹고.. 식사를 좀 하고 와가지고.. 그것 때문에.. 집에 이제 막 왔고요. 그래서.. 일단은 손흥민 경기 보기 전까지.. 지금 한 2시간 정도 남았는데.. 그.. 이 2시간 동안 과연 이 게임을.. 제가 어디까지 갈 수 있을지.. 그거를 한번 해볼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이게 윈도우즈 10에서 돌아간다는게 신기해.. 윈도우즈 10에서 이게 돌아가요.. 그러니까.. 그.. 요즘.. 이게.. 아예.. 그.. 원래는 옛날에 막.. 그.. 90년대 후반에.. 90년대 중후반에.. 막.. PC 팔면.. 막.. 윈도우즈 3.1, 윈도우즈 95.. 막 이런거 나올 때.. 그.. 막.. PC에다가.. 그.. CD룸 되니까.. 끼오파기로.. 그.. 팔았던 그런 게임인데.. 이게.. 그.. 거의 대부분의 그.. 윈도우즈 게임이.. 아니 그.. 레이맨 시리즈가.. 그러니까 레이맨 1.. 레이맨 1을 기본 베이스로 한 각종 시리즈가.. 다 무료로 풀렸어요.. 이제.. 그.. 스타원도 무료로 풀렸듯이.. 음.. 이걸로 지금 다 무료가 풀려가지고.. 아.. 요.. 좀.. 후진 PC에서도 좀 안정적으로 돌아가는 게임이 좀 있어가지고.. 그래서 하는거에요.. 이거하고 스타원은 무리없이 돌아가요.. 그.. 리마스터 까지도 돌아가.. 근데 이제 스타2는 좀 약간 무리가 있죠.. 스타2는 조금 무리가 있고.. 스타2 히오스 막 이런것까지 사실 좀 무리가 좀 있어요.. 그리고.. 음.. 그래서.. 사실 이거를 제가.. 그.. 안죽고 엔딩 볼 수는 있어요.. 안죽고 엔딩 볼 수 있긴 한데.. 그러면 사실 좀 되게 약간.. 그.. 좀 신중하게 해야되는거고.. 지금은 제가 이제.. 회식을 좀 하고 왔기 때문에.. 좀.. 손 컨트롤이 좀 어느정도 되나.. 그냥 한번 좀 해보기 위해서.. 그래서.. 그냥.. 축구 보기 전까지.. 손흥민 선수 경기 보기 전까지.. 그리고.. 그래서.. 자.. 잠깐만.. 그래픽 세팅 좀 볼게요.. 주파수 좀 낮출까..? 아니.. 안 낮추면 될 것 같아.. 이거.. 이건 모니터 주파수지.. 프레임하곤 관계없거든요.. 어차피 그리고.. 뭐냐.. 옛날 게임들은.. 뭐냐.. 어.. 어디였니..? 그.. 옛날 게임들은 어차피 다 30프레임 짜리여가지고.. 그.. 그냥.. 그냥 대충 한번.. 맞추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커피.. 아니 커피 탄거 여기도 좀 놔두고.. 하나 좀.. 지우고.. 좀.. 새로 좀 짜볼게요.. 이거 해야지.. 이걸 지우고.. 어디까지 가시느냐.. 그냥 한번 해보는 거예요.. 이러면.. 음.. 아.. 요즘 뭐.. 해보고 싶은 얘기는 다 해봤는데.. 한번.. CSW를 할까요? CSS를 할까요? 그.. CSS는 최순실이고.. CSW는 최순실의 지금 이름이거든요.. 최서원? 최순실.. 닉네임 최순실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프닝 이야기 한번 좀 듣고 갈게요.. 엏.. 유 NADS.. 리안.. 하와.. 제 라이만의 원장님.. 하.. lut.. 비쌍.. 워.." 워.." 워.. 롸.. 룸.. 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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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이맨 원장님.. 그 다음에 최종보스는 바로 요 녀석이에요 얘가 최종보스에요 이제 최종보스하고는 위에를 많이 안 붙이요 이제 최종보스에서 불가능한 세상에 이상한 상황이 시작됩니다 독특한 캐릭터들이 나타나고 모든 캐릭터들을 찾을 수 있어요 막 이야기하는 사람이 중간에 막 울어 저 감옥에 있는 애들이 다 깨야되요 여러분이 지금 한번 기다리니까 오프닝 이야기가 끝났어요 그러면 이제 요리차 시작을 하는뎌 처음에는요 처음엔 얘 공격을 못해요 막 이런거 막 이런거밖에 못써 키 세팅 좀 다시 할까 이렇게 하자 그래서 그냥 먹을 수 있는거 그냥 다 먹고 갈게요 당연히 첫 스테이지는 쉽지 첫 스테이지는 당연히 쉽고 자 채팅방에 오신분들 어퍼테너머씩 눌러주시고 보너스 넣고 가야지 그냥 이거 보너스 그냥 이거 하나 좀 먹고 갈게요 이것도 뭐 쉬워요 이거는 그냥 이렇게 타이밍만 잘 맞추는데 이렇게 한 방에 처음에 퍼펙트 먹을때만 그 이제 보너스 라이프 라이프로 하나가 늘어요 자 이제 내려가 저 위로는 아직 못가요 능력치가 없어 근데 문제는 내가 이걸 아직 방송에서 돌려본적 없어가지고 좀 키가 좀 잘 안 먹힐 수도 있어요 그건 좀 이해를 좀 해주세요 여기서 사진을 찍으면 중간 세이브가 있는데 저는 세이브를 안하겠어요 자 공격은 못하지만 이런건 할 수 있지 메롱 물에 빠뜨릴 수 있어 쟤네들을 탈출을 시켜야 되는데 아직 공격을 못해요 주먹을 휘두를 수가 없어 그래서 일단은 오늘은 스킵 아 먹어야지 다 먹고 갈거야 자 그러면 이제 뭔가 이제 중간중간에 파워를 하나씩 줘요 자 이제 공격을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알틀을 누르면 이렇게 주먹이 나와요 이렇게 자 그러면 이렇게 이제 때릴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올라가 볼까요 올라가 볼까요 당연히 보너스가 있지 그래서 이제 이 밑에 있는 것도 이거를 어이 야 다시 생기겠지 뭐 하여 이제 여기 갔다 오면 잘생겨요 헐 이렇게 빠뜨려서 이렇게 먹을 수 있어요 얘가 수영을 못해요 그니까 얘가 수영을 못해가지고 잠깐만 이게 방송에서 하니깐 약간 타이밍이 좀 안맞네 얘를 이렇게 타고 할 수도 있고 그러면 이렇게 생기죠 얘를 깨면 돼요 아이고 아이고 먹어야지 다 때리고 가 이렇게 이렇게 뭐가 생기면 항상 과지 잡아야 돼 그러면 그러면 여기도 뭐가 있죠 뒤에서 이렇게 때려 뒤통수를 뒤통수를 때려주세요 자 여기 떠 있는 거 못 먹어요 아직 먹는 방법을 보여주겠어요 일단 다 잡고 이걸로 이걸로 가시면 돼요 이렇게 이렇게 그리고 이거를 지금 때리는 이유가 있어요 여기가 이제 보너스 스테이지가 또 있죠 근데 이거는 지금 능력치만으로 가기엔 조금 어려울 수도 있어요 저는 깨는데 만약에 지금 키보드가 약간 좀 뚝뚝 끊긴다 하면 이따가 다시 올게요 몰라 오늘 축구 보기 전까지 올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이 중간에 이게 점프가 조금 어려운 데가 좀 있어요 아 맛있 되네 되는구나 음 네 뭐 어쩌다 보니 지금 뭐 하다보니 지금 막 공략이 되고 있는데 지금 하다보니 공략이야 자 그러면 요 앞에 이제 클리어를 하면 돼요 이것도 느낌표 표시가 보이면 클리어예요 느낌표 표시 보이면 클리어 그러면 이제 그 다음 스테이지에 갈 수가 있어요 그 여기 마법사모양 여기를 가면 중간 저장을 할 수 있고요 그 여기 판때기를 보면 그 이제 6개의 빈칸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보라색으로 하나하나씩 채우는데 아까 그 감옥 안에 갇혀있는 애들 있잖아요 이 한 스테이지에 한 스테이지에 그 총 6개의 감옥이 있어요 그 6개의 감옥을 스테이지마다 다 깨야 돼요 스테이지마다 다 깨가지고 그 스테이지마다 다 깨서 그래야 그 100%가 돼가지고 이제 최종 보스 스테이지를 가는 문이 그래야 열려요 그 기본 기본 이제 그 5개의 그 뭐냐 5구역이 있어요 그 5구역에 그 모든 스테이지를 다 그 감옥을 다 풀어주셔야 돼요 그래서 다음 스테이지를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는 뭔가 이제 조금씩 어려워지는 곳 아이고 이거 타이밍 잘 잡아야 돼요 이런거 다 뭔가 특이하다 싶은 곳은 그 뭐냐 파란색 구슬이 있어요 그 파란 이 파란색 구슬이 있는 곳에 따라서 그 가주시면 돼요 왜 못하니 자 여기도 뭔가 올라가 보면 여기도 뭔가 보이죠 가서 이러면 뭐가 생겨 이렇게 깨주시면 되고요 벌써 3개가 깨졌죠 자 브금이 바뀌었어요 보스 스테이지야 중간보스에요 여기서 필요한 아이템을 하나 줬죠 저 모기의 그 머리를 때리면 돼요 저렇게 팍 찌를 때 그때를 피해야 되고요 여기 보면 이렇게 막 날라와요 막 이럴 때 때려도 돼요 오우 점프하고 때려야 되는데 어떻게 때려도 돼요 뭐 때리면 된거죠 뭐 이렇게 다섯 번 때려주시면 아주 무난하게 클리어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얘는 최종 보스가 아니기 때문에 얘하고는 친구가 돼요 그래서 저거 하나 못 먹었다 여기는 화면이 알아서 움직여요 뒤로 갈 수가 없어요 한번 가면 그리고 여기는 앞으로 못 가면 죽어요 그래서 이렇게 나올 때 깨주셔야 되고 이렇게 또 망치덩이가 날라와 또 망치덩이가 날라와 지금 흥 흥 흥 흥 흥 흥 흥 흥 자 뭐가 또 이제 뭐 하나 또 주 죽려나봐 흥 흥 흥 흥 흥 자 뭔가 힘이 하나 또 생겼어요 어 응 가면 응 자 이제는 여기를 매달릴 수 있어요 원래 여기 못 올라갔거든요 여기 이제 갈 수 있으니까 한번 가볼게요 그래서 이렇게 바로 떨어지지 않아 이렇게 갈 수 있어 안경이 왜 자꾸 내려가지? 그래서 이제 막 그 중간중간마다 그 뭔가 힘이 조금씩 생겨요 근데 이 파워 그 능력치가 조금씩 늘어난다는 거는 갈수록 어려워진다는 거예요 길이 갈수록 빡세져요 자 뭐 이거 하나 내려달라는데 뭐 내려지죠 어머 옷이었어 와 다 벗고 있었다는 거야? 이거 먹으래요 자 C버튼 자 여기서 C버튼이 뭐냐면요 아이가 내가 왜 이걸로 가지? 아 조이스틱이래 갑자기 키 세팅 이 액션 버튼을 얘기하는 거예요 점프, 주먹 이게 있고요 그래서 이 X버튼을 이제 쓰면 이렇게 올라가는데 이제 요 물이 올라와요 아까 얘기했죠 레이맨은 수염을 못해요 그래서 여기 빠지면 죽어요 그 빨리 올라가야 돼요 빗물을 수사오르고 있기 때문에 올라가는 동안 때려주고 다 때려주고 가는 거예요 뭐가 위에 또 뭐가 없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렇게 하나 심어놓으면 돼요 그러니까 이게 플랫폼에 하나 올라갈 때마다 뭐라하나 심는다고 생각하고 뛰어넘고 싶어요 이렇게 이것도 타야 된다는 거죠 매달려 어이씨 이건 빨리 가 오 이거 빨리 먹고 오 위험했어 이거 이거는 되게 특이하게 마지막 층까지 계속 올라가요 그럼 죽어 자 여기는 여기에 이런 식으로 해서 그 가시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러면 막 이렇게 막 때리고 싶잖아 근데 여기 여기 요 반짝반짝 빛난 땅에 가면 뭐가 생겨요 그리고 이 스테이지의 특징은 이… 이…. 이 늪... 늪을 이렇게 건너가야 돼요 이 밑으로 가면 또 이게 뭐가 생겼군요 여기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타고 가셔야 돼요 여기 뭐가 또 있어 이게 뭐가 하나씩 꼭 있어 아 근데 탈출구는 저 위죠 어 위험했어 이렇게 가시면 옛날에 여기서 많이 헤맸는데 오 뭐가 있죠 올라가 볼까요 이쪽은요 헬리콥터가 없으면 못 가요 지금 못 가 오 뭐가 생겼어 자 여기는 요 까시위를 이거를 타고 이렇게 가셔야 돼요 이렇게 가다가 오 뭔가 올라갈 수 있죠 그러면 이렇게 타시면 아 물론 밑으로 가서 뭐 늪지대로 통거를 해도 돼요 자 이렇게 깨고 이렇게 깨고 위에도 뭐가 있어요 근데 좀 빨리 올라가 볼게요 내려가래 그냥 쭉 내려가시면 아까 밑으로 가면 쟤를 만나야 되거든요 이 위로 가면 안 맞나 이 위로 가면 안 맞나 이렇게 깨시면 되구요 자 여기가 이제 최종 볼스 스테이지예요 여긴 길이 많이 어려워요 여긴 길이 많이 어려워요 자 이렇게 누르시고 자 여기를 가다보면요 이거 타이밍으로 여기 맞춰서 뛰어야 돼요 이렇게 타이밍 맞춰서 또 이렇게 점프 이렇게 타이밍 맞춰서 쭉 가시면 위로 갈게요 저 위에는 아직 갈 수가 없어요 이렇게 때려주시고 어이씨 불안했어 이제 야 좀 가봐 헐 좀 때려주고 갈게요 그러면 여기 올 때까지 뭐가 없죠 아 뭐 근데 평소에 이렇게 다 기다리기 힘들어요 요 이불 때리면 뭐가 나와요 그러면 이럴 때 넘어가시면 돼요 요 위를 딱 건드리면 또 뭐가 생기죠 저거 먹어도 뭐가 없기 때문에 그냥 열었게 저거 먹어도 뭐가 없기 때문에 그냥 열었게 그리고 저거를 먹으면 이렇게 생겨요 타이밍 맞춰서 때려주시고 타고 이렇게 건너가셔야 돼요 타시고 이렇게 타고 이렇게 먹을 수 있구요 여기서 좀 고급 시킬 어 이게 좀 고급 시킬이에요 자 이렇게 딱 넘어가면 또 이거를 이제 좀 타고 가주시고 자 이제 여기서 가장 최대한 멀리 점프하면 뭐가 생겨요 이거 가면 오 뭐가 생기죠 이거 타고 한 번 왼쪽 가보세요 왼쪽 가보면 왼쪽 가보면 저게 있어요 이걸 때리고 가시면 돼요 이걸 때리고 가시면 돼요 자 쭉 가시고 숙이고 자 이제 그냥 이거는 타이밍 봐서 알아서 잘 넘어가시면 돼요 이렇게 자 밑에 뭐가 있죠 반짝이는 게 있어요 이거를 이용해서 먹으러 가시면 돼요 이렇게 좀 뚝 끊기네 자 이번 스테이지는 좀 어려워요 이거는 보스를 깨기 전에 한정적으로 나오는 스테이지에요 보스를 깨면 이 스테이지는 이제 앞으로 안 나와 뒤에서 모기가 뭐 가스를 들고 쫓아가는데 저거에 붙잡히면 죽어요 최대한 앞에서 움직이지 않아요 여기서 이제 머뭇거리시면 안 돼요 길을 좀 숙지를 하시고 괜찮아 자 이러고 가시면 여기는 여기는 얘네들 말고는 뭐가 적이 없어요 아이고 저거 다 못 먹어요 아이고 빠졌을 것 같죠 다시 생겨요 아이고 다시 저기를 갔다 와야 되거든요 저기를 갔다 와야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아이고 빠졌네 어디까지 갔다 와야 되는 거니 여기까지 한 번 좀 갔다 와 볼게요 그래 이렇게 가야지 자 그러면 이렇게 갔다 오시면 이게 생겨있어요 이제 보스를 했을 때 이게예요 총 12대를 때려야 돼요 그냥 때릴 수 있을 때 최대한 때리세요 그냥 때릴 수 있을 때 최대한 때리세요 그리고 이제 막 이런 게 나와 그러고 다시 이렇게 공격을 올 때 때리면 돼요 무기가 없을 때 뭐 점점 큰 게 나오죠 자 이렇게 밑으로 기습 공격이 와요 근데 이 패턴을 알면 이 패턴을 알면 쉬워요 자 이제 큰 게 오죠 그리고 이렇게 패턴이 와요 계속 이게 패턴을 알면 쉬워요 제가 하는 패턴을 잘 보면 이게 어떤 루트로 공격이 오는지 나와요 이렇게 나오고 그럼 이제 여태까지 나왔던 거 종합편이 다 나와요 그리고 이번엔 이쪽 겁나 쉽죠 아 나한테는 쉬운 거구나 자 이렇게 그리고 두 대 나왔죠 두 대 나왔죠 자 한 번 더 그리고 끝 이렇게 끝나요 그러면 엑셀렛트 근데 왜 여기까지 오는데 30분 걸렸지 아 아 자 막 막 이런 그 뭐라고 해야 되지 약간 뭐 마임 뭐 이런 마임이 나요 뭐 무선호출하고 막 잡을 걸 찾아 잡을 걸 찾고 수상스키 오 오 너무 빠르죠 아이고 막 이런 마임 쇼가 나와요 보스를 깨면 보스를 깨면 뭐 글루미 파트가 시작된데 점점 점점 스테이지가 어려워진다는 거에요 자 이제 이거를 이용해가지고 자 주먹에 뭔가 그 새로운 힘이 생겼어요 저런 거를 잡을 수 있대 이렇게 이렇게 막 이렇게 날아다닐 수 있어요 막 이렇게 날 수 있어요 그래서 또 이렇게 날 수 있어요 그리고 또 막 이렇게 이 막 이렇게 날아다니는 거에요 아유 떨어지면 근데 여기는 새로운 파워를 받는 스테이지는 그 연습하면 돼요 이렇게 저나 한 번에 뛰어넘을 수도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이 더 드림포레스트 꿈의 숲은 쿨리아가 됐어요 자 이제 두 번째 벤드랜드론 여기가 좀 이제 좀 짜증나는 스테이지가 좀 많아요 자 자 노래가 바뀌었죠 오 막 하모니카만 막 돌아다녀 실루폰을 건너서 실루폰을 건너서 이렇게 다니 가시면 되구요 자 구름도 막 있죠 뭐 막 이거 뭐 그 미끄러져요 이게 오선지에요 막 음표도 있죠 막 미끄러지고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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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이렇게 한번 이제 방향을 잡으면 그 방향을 잡기가 막 힘든데 막 이 오선지의 경우는 막 이렇게 속도를 타면요 좀 더 막 빨리 갈 수 있고 막 하지만 이제 앞으로 이 봉골일스에서는 또 뭐가 생겼죠 배짱이 메뚜기인가 자 이쪽에 뭐가 있구요 이런 걸 막 틈욱 하야돼 이렇게 막 저는 오늘은 정석대로 보여드릴거에요 이렇게 때리고 올라가셔야죠 그래야지 안정적이야 저 위에 높이가 좀 높죠? 근데 여기를 이렇게 하면 저 구름을 타고 올라갈 수 있는데 이 구름을 타면 왜 일로 가지? 한번 가볼까요? 오 뭐가 있어? 오 감옥이 있죠? 이렇게 이게 점프 상태에서는 주먹이 좀 멀리 나가거든요? 이렇게 자 아까 왔던게 다시 가셔야 돼요 다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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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먹고 가시면 돼요 자 이렇게 타면 막 이렇게 올라갈 수 있어요 아이고 아이고 저 위에 올라가야 되는 게 있어가지고 다시 다시 좀 가볼게요 이번 스테이지 이번 스테이지는 이렇게 로켓을 타고 이동하는 거예요 이게 오른쪽으로 하면 왼쪽으로 하고 왼쪽으로 하면 왼쪽으로 하고 한가운데 있으면 쫙 이 화살표 명확을 댄데로 올라가면 이게 있어요 오 오 밑에 뭐 구름이 있어요 한번 타고 내려가 볼게요 오 오 아니 뭐 뭐 곰봉 막 이런게 있네 오 보너스 자 내려온건 좋았어 다시 올라가야 돼요 이제 아 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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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가 볼까요 이렇게 왼쪽으로 막 이렇게 가요 막 가다보면 막 별게 다 있어요 막 이런걸 다 피하셔야 되구요 이쪽으로 오케이 오 뭐가 보너스가 있죠 그러면 잡고 먹고 가시면 되지 잡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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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거 안먹어도 되요 풀파워라 자 여기 뭐 왼쪽으로 가라는게 있죠 그러면 그 뛸 수 있는 가장 먼거리를 점프를 해보는거에요 근데 이거는 사실 좀 어려워요 뭐 이렇게 올라가네 여기는 헬리콥터가 있으면 좀 더 쉽게 올라갈 수 있긴 한데 헬리콥터 있으면 그냥 올라갈 수 있어요 자 이런게 있으니까 그레이트 나왔겠죠 뭔가 영어로 막 그레이트 2 얼른게 있으면 대박인거에요 그 여기는 스테이지 자체가 뭔가 하늘이 어둡죠 계속 뭔가 그 날씨가 안좋아 날씨가 안좋고 그 계속 뭐가 있을거 같애 여기서 이렇게 날 수가 있는데 근데 여기는 아직 헬리콥터가 없어서 못가요 뭔가 스킬 쓰면 갈 수가 있긴 한데 자 요 밑에 한번 가볼게요 네테이님 어서오시고 자 여기를 가보면 오 보너스가 있죠 여기를 근데 사람들이 잘 못찾아요 여기를 사람들이 잘 못찾더라구 조금 어렵기는 해요 근데 여기가 길이 미끄러워 잘 안 미끄럽게 이게 잘 점프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 방향키를 누르고 점프하지 말고 점프를 한 다음에 방향키를 누르면 좀 더 미끄럽게 갈 수 있어요 그 아니면 뭐 이렇게 반동을 이용해서 가시거나 뭐 여기는 시간이 많기 때문에 좀 안전하게만 가시면 돼요 여기는 시간을 많이 줘요 자 그치 쉽게 못가져나가길 만들어놨겠지 자 여기 막 일일이 건너와야 귀찮으면 이렇게 빨리 가시면 돼요 요 밑에 내려가볼게요 저 위에 감옥을 아직 못개요 헬리콥터가 있어야 돼 자 이렇게 가시고 자 여기서 막 보면 막 요 앞에 가면 돌진해 올라 그래요 하지만 잡아주시면 돼요 막 이렇게 막 오죠 막 이렇게 막 오죠 잡고 가 뭐가 생기죠 가볼게요 헐 막혔어 아 뭐가 생기죠 이렇게 먹고 가시면 돼요 자 이쪽으로 가볼게요 네 여기선 이제 이렇게 끝나죠 자 그리고 여기는 되게 타이밍 잘 맞춰야 되는 것 이 가시들 사이를 피해서 이 공봉을 타고 이 공을 타고 원래 여기는 길이 아니고 여기는 오는 이유가 있어요 바로 저거 감옥을 깨기 위해서 다시 이쪽으로 가세요 되게 주꾸매지죠 움직이는 속도가 느려져요 그리고 더 놀라운거는 주먹이 몸통 크기만 해 그리고 저기는 이걸로는 갈 수가 없어요 뭐 가시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리고 여기서는 이렇게 띄워 주셔야 돼요 밑 밑에가 이게 너무 밑으로 가가지고 질련 그리고 저 밑에 있는 음표 줄에 깔리면 즉사이고요 여기서는 이 왼쪽으로 점프할 수 있어요 이쪽으로 가시면 여기가 보너스거든 자 이제 다시 올라가야 돼요 보통 이런 감옥이나 막 보너스 깨로 오면 이런 숨겨진 길도 오면 나가기가 힘들어요 거봐 나가기가 힘들죠 잡고 가겠어 자 이쪽으로 가야 돼요 처음 시작한 길로 돌아왔죠 여기서 왼쪽으로 빠져가지고 다시 키를 키워가지고 가셔도 되고요 이렇게 그냥 가셔도 돼요 가실 수 있는 분이면 저는 갈 수 있어요 근데 여기는 초보들은 이 기술을 못하죠 그러면 여기서 다시 이렇게 회복할 수 있어요 자 다음에는 이게 여기를 통과할 땐 항상 위쪽으로 가는 게 좋은데 여기는 그냥 이렇게 가셔도 돼요 자 이렇게 타고 내려가면 뭐가 또 보너스가 있으니까 뭐 가는 길이 있는 거겠죠 그리고 보통 이런 보너스들은 돌아가기가 힘들어요 그쵸 뭐가 생기죠 장애물도 막 생기고 확인하는 데도 있고 잡아주시면 되고 에잇 이건 이제 생기는 타이밍 맞춰서 타고 올라 하면 돼요 자 오신분도 업버튼 한 번씩 눌러주세요 만약에 이거 손흥민 선수 출전 경기 때까지 끝까지 못 가면 경기 끝나고 마저 할게요 자 이렇게 타이밍 맞춰서 자 이렇게 타이밍 맞춰서 여기는 막 구름이 막 없어져요 막 생겼다가 없어졌다가 생겼다가 없어졌다가 생겼다가 없어졌다가 자 여기서 보너스 다 챙겨가지고 그리고 지금 풀파워니까 요 밑에 피는 안 먹을 거예요 여기선 두 개밖에 못 먹지구요 저 위에를 가는 방법 좀 짜증나긴 한데 보여드릴게요 여기서 여기서 타이밍 맞춰서 이렇게 타고 가시면 돼요 여기서 타이밍 맞춰서 이렇게 타고 가시면 돼요 이렇게 쿨 쿨 막 했다 아이고 이러시면 안 돼요 그냥 이런 길이라는 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그리고 안 갈게요 한 번 더 갔다가는 깨는 시간이 길어질 것 같아요 저기도 아까 먹었으니까 그냥 갈게요 그리고 이렇게 먹으면 생겨요 요렇게 먹 Вид은 그리고 여기를 이렇게 먹으면 여기로 내려갈 수 있어요 깨는 길은 Her Us 예고 뭐 그것. 나 안 시单 그냥 이런 길이 있다는 거 저기가 제일 짜증나는 길이에요 인간 indicate 이 사진 그냥 이런 길이 있다는 거 저기가 제일 짜증나는 길이에요 자 그리고 여기 개인적으로 제가 여기를 이 스테이지를 제일 좋아해요 여기가 왜 제일 좋냐면요 스피디하게 갈 수 있어요 막 여기 어이고 저기 뭐 보여주려고 했는데 잠깐만요 뭐 좀 설정 좀 해놓고 자 여기서 이 이 오선지 반동을 이용해서 가는 거예요 그럼 여기 뭐가 생기죠 제가 화살표 보니까 오른쪽으로 가래요 여기서 이제 가는 방법은 이렇게 이렇게 반동을 이용해서 가시면 돼요 이 언덕을 따라서 슬로프를 따라서 이렇게 미끄러지듯이 가면 그러면 좀 빨리 움직일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는 최대한 속도를 내주셔야 될 때가 있어요 여기서 최대한 빠르게 달리면 이렇게 올라갈 수 있어요 여기 일반적인 점프로 못 올라가요 오우 위험한데 하지만 이렇게 점프를 하면 올라갈 수 있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보여줄까요? 이러면 올라갈 수 있어요 근데 여기가 일반적인 점프로는 못 올라가요 이렇게 가시면 돼요 이렇게 가시면 돼요 이렇게 가시면 돼요 이렇게 가시고 다시 올라가면 되지 이게 저 트럼펫들이 그 막 밀어내요 밀어내는 반동이 있기 때문에 그 반동을 이용해서 스피드로 이동을 하는거에요 또 뭐가 있죠 위에 이렇게 그리고 여기 보면 또 뭐가 생겨요 이렇게 잡을수도 있어요 근데 여기 뭐 내려가라고 나오는데 이 사이에 숨겨진 뭐가 있어요 한번 가볼까요 그쵸 뭐가 생기죠 아까 그 트럼펫이 부는 이 반동을 이용해서 여기서 왼쪽으로 더 월 최대한 헬리콥터까지 써가면서 쇼프를 하면 나중에 보너스가 나와요 그거는 제가 나중에 한번 보여줄게요 일단은 지금은 이어서 갈게요 자 다시 반동을 이용해서 가볼게요 얘는 빨아들이는거에요 못 먹었어 다 먹고 갈래 이렇게 이렇게 빨아들이는거에요 빨아들이는거에요 이렇게 숙이면 이렇게 갈수가 있구요 이렇게 이렇게 갈수가 있구요 여기 밑에는 둘이 있는데 이렇게 하나 밀어내시면 갈수있어요 갈수있어요 아 뭐가 생겼는데 올라가 볼까요 오 구름이 생겼죠 어이구 그리고 여기는요 이렇게 짜부가 돼요 그래서 조심하셔야 돼요 이거 보여드리라고 이루는거에요 자 여기를 벗어나면 이렇게 갈수있어요 이루는거에요 아 이루는거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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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도 여기도 여기를 가보면 이렇게 있구요 저런거는 애들을 무시하면 되고 이렇게 다시 반동을 이용해서 이렇게 갈게요 아 금색주먹이니까 그냥 갈게요 자 생겼으면 여기를 타고 올라가 보세요 오케이 자 이어서 가 볼게요 여기는 좀 타이밍을 잘 맞추셔야 돼요 이렇게 잡으면서 가셔도 되고 쟤네들이 이렇게 한 바퀴를 돌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는 좀 천천히 가다가 그래서 점프하면 뭐가 생기죠 저런 히든들이 좀 있어요 그리고 여기는 밑에 화살표가 있죠 내려가 보면 뭐가 생기죠 여기에 막 밑에 구슬이 막 화살표가 있거나 아니면 그 길이 제시가 돼 있으면요 허투루 있는 게 아니에요 잘 찾아가 보셔야죠 자 여기 왼쪽에 또 뭐가 있죠 네 아까 우리가 봤던 보너스가 있어요 자 여기서 12개를 제한시간 25초 안에 드셔야 돼요 이거를 타고 올라가서 점프 이렇게 되고 끝 다 가볼게요 이제 여기는 거의 다 깼어요 감옥 6개 다 깼죠 그리고 막 여기 막 갑자기 뭔가 불안해 뭔가 길이 없을 것 같아 그럴 때는 이 슬로프를 빨리 가시면 안 돼요 막 이런 게 있죠 타이밍 맞춰서 이렇게 올라가시면 돼요 올라가야 돼 오 뭐가 있죠 저걸 타고라는 거예요 이렇게 끝나는 거예요 이번엔 막 이런 애들이 있어 식인노트들 이렇게 잘 넘어주면서 가시면 돼요 어이구 점프 이러면 여기를 이렇게 갈 수 있어요 오 그리고 이 이 구름을 여기는 길이 없어요 이쪽으로 가면 그래서 이쪽으로 가시면 이제 내려가면 돼요 이게 숙여서 가야 되는지 하고 그냥 가도 되는 길이 있어요 여기에 숙여야 돼요 숙이고 그리고 그리고 이게 좀 가다보면 속도가 좀 줄어요 평지에서는 그리고 언덕을 만나면 당연히 속도가 떨어지겠죠 얘를 맞아도 속도가 떨어져요 대신에 여기는 이렇게 주먹을 휘두르면 반동이 있어요 이렇게 이렇게 먹고 올라가시면 돼요 다시 주먹을 휘두르면 이렇게 반동이 있어요 이렇게 때릴 수 있어요 저 녀석이 있다가 처리해야 되는 보스예요